오늘 밤 애매기를 타고 나왔는데요 애매기와 전혀 상관없이 오늘은 왠지 아이유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이유의 노래 틀어줘 아이유의 음악을 바로 틀어드릴게요 고마워 아아 예아 음 음 음 음 널 떠올려 저 뒷맞춤을 떠올려 음 음 음 음 아름다운 에도 동기 그 아아 은 난 파도가 멈춰 내 삶이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줄 사랑하지마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린 걸 너무 잘 못하고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린 걸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린 걸 아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린 것 같아 더 그리워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 안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면 정말 이번 그늘에 반딧불을 당신의 참 가까이 뛰을게요 오늘 오늘은 왠지 이 노래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. 아이유의 팬은 아니지만 목소리가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아이유의 팬은 아니지만 목소리가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그 미 McMimmt Distinguished 그 순간 소리들 네 importante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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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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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